오늘 발표하는 것은 차경석에서 중 개념 어떻게 이해되고 있느냐 이게 주제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에게 남겨진 올곡 차경석의 언행, 언서를 기록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할 때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것이 중이고 중에 대한 강조입니다. 심지어 올곡은 충을 붙잡는 것이 자신의 보청교회의 교리며 선언이다 이렇게까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올곡에 있어서 심지어는 물론 자신에서 수정된 교리이지만 인위와 사대강령 등이 완수될 수 있는 길은 오직 중이다 이런 신념을 밝히기도 해요. 이렇게 중이 강조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올곡에서 중 개념이 어떻게 이해되고 있느냐 그것을 살펴보고 밝힌 것이 이 글입니다. 중에 대한 예비적 규정이라고 했는데요. 그것으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가 앞에서 중자의 오원이나 자영을 가지고 자영을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한자 중자는 입구처럼 보이는 네모에 곁들곤자라고 하는 일직선이 관통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물론 아주 옛날 각골문에는 이 네모 대신에 원형으로 그려져 있기도 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때 중요한 것은 방금 제가 입구라고 말씀드렸지만 그 네모난 형태, 입구처럼 보이는 네모난 형태가 실제로는 에어새리나 나라국자라는 거죠. 그래서 에어새리나 나라국자는 적게는 어떤 작은 범위를 말하기도 하겠지만 넓게 보면 하늘, 땅, 인간, 신들의 세계 전체를 포괄하는 어떤 천지사방이 될 수도 있다. 천지사방의 의미일 수 있다. 이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중자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바로 천지사방을 하나로 깨뚫고 있는 것이 중이다. 이렇게 확장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중은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만물을 불러모으는 중심이다. 그래서 달리 말하면 중은 어떤 천하의 근본으로서 모든 것들에게 내지하면서 동시에 그 모든 것들을 또 포함하는 그런 통일성이고 그런 우주의 하나이다. 라는 규정을 중자에 대한 자영에 대한 설명들로부터 이러한 규정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규정은 역시 중자가 그렇듯이 천하의 대본이라고 한다면 중은 근본적으로 어떤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어야 된다. 이런 규정을 얻어낼 수 있다고 하는데 중이 이와 같이 모든 것의 시작 시원이며 그것들의 공통된 본질이라는 의미에서 천하의 대본인 한에 있어서 그것은 유독 무도 아니어야 한다. 텅 비해의 때 유해 가능성을 가득 품고 있는 그런 음미한 것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중이 만약에 유형의 어떤 것이라면 그것이 존재하는 이유, 존재하는 근거를 또다시 구해야 하고 이것은 계속 악순환의 맴도로 들어서는 거죠. 또 하나 만약에 중이 어떤 것이라면 중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것을 내재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중이 어떤 실체라면 자기를 그만큼의 만물의 수만큼 쪼개지 않고서는 만물에 내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쪼개진다면 이때 중은 중이 아니고 하나도 아니다. 반면에 중이 어떤 것이 아니고 단지 무라면, 무라면 어떤 경우가 발생하냐면 그 경우에도 중은 천하의 대본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무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무밖에 없기 때문이다. 라고 두 번째 규정을 이끌할 수 있습니다. 또 이로부터 뭘 제기할 수 있냐면 이렇게 만약에 중이 천하의 대본으로서, 우주의 하나로서 유무가 뒤섞인 것, 유도무도 아닌 것이라면 그것은 기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런 방식으로 있을 수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 가운데 그렇게 있을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유도무도 아니면서 또 모든 것에 내재하면서 모든 것을 포괄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있는 유일한 보기는 기다. 그래서 활용한 기만이 하나면 모든 것이 있을다. 이런 규정을 이끌할 수 있고요. 당연히 중이 천하의 대본이 하나에 있어서 마땅히 만물 가운데 하나니 인간의 본성을 이룬다는 규정을 또 우리가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인간의 본성이 중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을 찾는다라고 한다는 것은 결국은 중을 얻는다. 득중하는 데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자에 관해서 우리가 예비적으로 미리 규정해 볼 수 있는 것은 중이 그렇게 모든 것을 하나로 통일하는 천하의 근본이라면 또 다른 차원에서의 궁극자. 다시 말해서 상제, 제외하고는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중이나 제외나 그 개념에 충실하다면 중과 제외는 서로 다른 것이어서는 안 된다. 중이라고 하는 것과 재라고 하는 것이 서로 다른 것이라면 중은 다 모든 것을 포함하되 재만은 포함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개념상 유배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제도 모든 것의 으뜸인 최고의 존재자인데 중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그건 또 재라는 개념이 유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모종의 방식으로든 중과 제외는 하나야 된다. 이런 규정들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자의 형태, 중자의 역사, 중자에 대한 사상적 논의들로부터 이런 몇 가지 규정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비적 규정은 우리 앞으로 올곡에 있어서 본론에 있어서 올곡의 중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 해명을 밝혀주는 존명의 역할을 해줄 것이고 또 반면에 올곡에 대한 중은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우리가 이미 선행적으로 잠정적으로 했던 이러저러한 규정들의 타당성이 확인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올곡에서 중의 의미를 제 경우는 흔히 그렇게 논의하듯이 천도로서의 중과 인도로서의 중 이렇게 나누어서 전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천도로서의 중을 보면 발표문 자료의 145쪽입니다. 천도로서의 중을 보면 올곡은 중을 만물의 온시, 아까 천하의 대본이나 중형의 말을 인용했지만 어떤 천하의 근본으로 파악하고 있는 거죠. 올곡에 의하면 모든 것들은 중에서 화생할 수 있습니다. 중에서 많이 화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있느냐, 그것들의 근원은 중이다. 그런데 중이 이렇게 변화의 근본이 될 수 있는 것은 이제 두 번째 규정과도 관련되어 있는데 그것은 중이 허하고 텅 비어있고 무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이 허하고 비었다고 말하는 것은 중이 단순히 없다는 것이 아니고 아까 어떤 천하의 근본을 유라고만 해도 안 되고 무라고만 해도 안 된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그런 논리에 대해서는 사실 언급하지 않고요. 따라서 이때의 올곡의 허하고 텅 빈 것의 중 역시 단순유도 아니고 무도 아닌 유무양별을 배제하는 유무가 뒤섞인 것으로써 올곡의 중이 이해되어야 된다. 올곡이 중을 허하고 무라고 이야기했을 때에는. 그리고 그렇게 텅 비어있고 텅 비어있는 중심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변화의 기운이 일어나고 만물이 생겨난다라고 보는 것이 두 번째 규정입니다. 셋째로 중자리에 무국이 태극이라는 그것을 놓습니다. 무국이 태극은 아시다시피 주렴계의 태극도서를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것은 종례에는 주역회사전대로 만물의 시호는 태극이다. 이렇게 여기고 알고 있는데 주렴계가 여기에 무국을 얹어서 무국이 태극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무국과 태극과의 관계가 상당히 논란이 됐는데 그 논란은 구체적으로 두 개로 나눠서 크게 나눠보면 이런 거죠. 무국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태극의 지극함을 형용하는 것이다. 형용할 뿐이지 어떤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과 아니다. 무국에서 태극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무국은 태극에 선행하는 것이다. 이 양 입장 사이에 논쟁이 무국이 태극의 문제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올국은 무국과 태극을 동시에 하나로 보는 거죠. 물론 나눔은 둘이지만 그것은 단지 하나이다. 라고 하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는 제가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김일부 선생의 이런 말입니다. 147쪽에 아래 문단은 쪽에 있습니다. 부처는 공 가운데 하나로 돌아가물 또 선가는 중을 지켜 하나를 품음을 그리고 유가는 중을 잡아 하나로 관통하며 말하는데 여기서 중이란 하나가 감춰진 것이고 하나는 중의 장용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무국이 태극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불선, 유불선만이 아니고 모든 어떤 깨달음을 지향하는 입장에서 보면 결국 그것은 중 가운데서 중을 지켜서 중으로 돌아가서 하나로 통하는 것 이걸 지향하고 있다는 것이 김일부 선생의 이야기이고 그리고 이때의 중과 1은 어떤 체육의 관점에서 볼 때 동일한 것이다라는 게 지금 그리고 그것이 무국이 태극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월곡의 그런 중이 하나고 그 하나는 무국이 태극이다라는 그 월곡의 입장보다 더 정묘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우리 김일부 선생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천도에서 중에 대해서 월곡의 개념은 뭐냐면 중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해서 아까 텅 비어있는 허라고 그랬는데 이 텅 빈 허에서 동정이 일어나고 음향이 생겨나고 그래서 만물이 생겨나는 것은 이 허한 중심에서 원향의 바람, 양기가 생동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중과 양기, 변약자 양기, 양기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을 기로써 보고 있다. 우리가 앞에서 예비적인 규정들을 여기서 환기하면 그때 말한 예비적인 규정들이 월곡에서도 이만큼 그대로 확인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정도로 하고요. 인도로서 중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당연히 인도로서 중은 인간이 만물인 한, 만물 중에 하나인 한 중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 주고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월곡은 말하기를 사람의 본성은 중이다. 사람의 본성을 주체하는 것은 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인간이 된다라는 것은 인간의 본질을 다 실현한다, 본성을 다 실현한다 이런 뜻일 텐데 인간의 본성이 중이니까 인간이 인간이 되는 길이 어디에 있냐면 득중에 있다. 중을 얻는데 중정지도에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또 말씀드린 대로 그 중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유일한 화생의 기운이기 때문에 인간에 있어서 본성을 찾는다. 중을 찾는다는 이야기는 어떤 게 되느냐 하면 자신이 천지 변화의 바른 기틀이 돼가지고 천도가 만물을 주제하는 그런 섭리가 실현되도록 하는 그런 어떤 그릇이 되는데 인간의 어떤 길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월곡 선생님들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중개념에 대한 월곡 자신의 설명인데 이 설명만으로 볼 때 여기서 적어도 두 가지 문제가 미결정인체의 남겨져 있지 않느냐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천도, 인도를 생각해 보시면 월곡은 천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만물, 화생과 하육의 주제 섭리로서 발현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그것은 인간을 통해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통해서 천도는 현실적인 섭리로서 자연과 역사에 발현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도가 자신의 본질로 있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참됨을 있기 위해서는 인간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천지 변화의 바른 기틀이 되어서 천도의 어떤 실현에 이바지하는 데 있다고 한다면 인간의 본질이 마찬가지로 인간도 참다운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천도를 필요로 한다. 그렇다면 천도와 인간은 천도와 인간은 이러한 방식으로 서로 속해야 된다. 그런 천일 합의의 문제를 이야기했어야 된다라는 게 우선 첫 번째 판단이고요. 두 번째 판단은 맨 처음 예비적 규정에서 말씀드렸듯이 중의라고 한 것과 상제, 죄라고 하는 것은 다른 평면에서, 다른 차원에서 둘 다 최고의 어떤 궁극자인데 이 둘의 관계가 설명돼야 되지 않느냐 그러나 그런 설명을 찾아볼 수 없었다. 다만 올고기 양자에 대한 설명으로부터 우리가 더 생각을 밀고 나가면 이런 결론에 이를 수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중언천하의 대본이니까 말하자면 모든 것을 다 포감하는 모든 것에 내재되어 있는 가장 넓은 것이라는 의미에서 궁극자고 상제는 올고기 상제에 대해서 3개를 주제하고 또 모든 것이 상제의 아래에 있는, 아래에 있다라고 하면서 상제의 지고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어떤 하이라키에서 보면, 높이에서 보면 가장 으뜸의 궁극자는 또 상제고 그러나 이 둘이 아까 말씀드린 이유로 따로 떨어져서는 안 되고 다른 것에서는 안 되는 거죠. 서로 다른 것이라면 중도 중이 아니고 지도제도 아니기 때문에 양자는 어떤 식으로도 속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가장 넓은 중은 죄를 포함해야 되고 죄 역시 뜬의 주제자로서 주제 범위 아래 중을 포함하는 식으로, 서로를 포함하는 식으로 일체를 이루어야 된다. 여기까지 이야기했을 때 중의 본래적인 사태가 다 이야기되어진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저의 제기하는 논점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보면 결국 중이라고 하는 것은 천도로서의 중과, 그리고 그 중을 향한 인간 그리고 으뜸의 지존자로서의 상제 이 3위가 하나의 일체를 이루는 그것이 중의 본래적인 사태로 드러나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인간이 자신의 마음, 자신의 중의 본성을 회복해서 천도로서의 중과 하나가 되고 또 상제를 모시는 상제가 머무는 그런 그릇으로서 자격이 됨으로써 천부경이 말하듯이 천부경에서 인중천주이라고 하듯이 사람이 바로 이 통일의 가운데에서 중의 본성을 다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중과 죄가 인간은 하나를 이루게 된다. 이것이 이 하나의 큰 통일성 안에서 중용의 말대로 천지는 바른 자리를 잡고 만물은 화육이 된다. 그것이 바로 치중하의 세계고 대동의 세계이다. 제가 차경석에게 증산상제님이 기대했던 것도 그런 하나, 태일의 경계에 여기까지 이르도록 하는 사명을 맡긴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데 올곡은 중의 물론 진력했지만 방금 말씀드린 그런 태일이자 대일로서의 큰 하나로서의 중의까지는 충분히 들어야지 못한 게 아니냐. 그리고 그 태일의 큰 하나의 어떤 철학적인 해명은 향후에 과제로 남겨둔 것이 올곡의 어떤 아쉬움이지 않느냐. 이렇게 여기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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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